4,400점의 문턱을 앞두고 있는 이메타입니다 네, 두 번이나 시도했는데 못 먹었고요 자, 일단 요즘 이제 스킬을 많이 굴리고 스킬을 강하게 가져가는 메타가 강하기 때문에 스킬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갑을 먹었습니다 일단 변칙을 가져오는 변칙 덱 위주로 한번 가볼건데 또 딱 복원이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안 쓸 것 같은 애를 빼면 되는 건데 일단 뭐 쓸 것 같진 않기 때문에 뭐 빼놓자 일단 다음 턴에 럭스가 붙으면 럭스를 일단 쓰겠습니다 어? 쏘나? 쏘나? 제바! 자, 엄심은 좀 별로니까 한번 굴리겠습니다 굴려! 황심? 다 별론데요 일단 나날 먹겠습니다 일단은 붙었으니까 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팔고 자,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공격력 메타라서 아, 여기 이즈나 걔네들 나왔으면 바로 쓰는데 한번 써보죠 안 나오죠? 자, 이즈나 바이 나왔으면 바로 갔을 텐데요 애들은 지금 앞라인이 매우 빈약하죠? 이건 일단 졌습니다 그냥 황수부대 먹고 황수부대나 하고 와, 이거 앞라인 이석만 붙었으면 이겼을 수도 그죠? 아, 10 아, 정말 아깝습니다 자, 나나를 먹었기 때문에 앞쪽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애로 빠져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굴려 아, 그럼 쟤 괜히 팔았죠? 자, 한번 더 굴려 자, 이렇게 가져갑시다 휴 아, 얘 올릴 걸 그랬네 바꿔줄걸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 리신이 이성이니까 이기는 길 희망은 한다만 신화 카웨 개 사귄데요 이겼다 이건 이겼죠? 크우 쉬워 시끄럽죠 자 여기서는 일단 뒤집게 변칙 하나 만들겠습니다 나날이기 때문에 앞라인을 강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긴 하단 말이죠 앞라인을 강하게 가져간다? 잭스? 나쁘지 않을지도 굴려 볼 거야 굴려 타싸움꾼 일단 가보죠 자 앞라인에 강하게 가면서 열두가 그러면서 요거를 곡궁을 많이 먹으면서 나쁘진 않다 일단 가보죠 일단 잭스를 쓴다 잭스 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리븐도 강하죠 지금 복원 리븐이라 결투가 리븐은 어떨까요 여기다가 복원 넣어주고 그 총검 하나 넣어주고 결리 재밌긴 하겠.. 아 결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에라 모르겠다 느낌으로 가보죠 자 한번 불려줘 볼까요? 불려줘 결백 결백은 별로죠 자 다음 턴에 바이 넣어주겠습니다 결투가를 하나 더 먹으면 좋긴 하겠죠 자 과연 우리 리븐이 지 밥값은 할지 그래도 얘가 그.. 그게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다가 또 줘? 심각하네 아 이건 안줄줄 알았는데 칼을 뽑았으니 뭐라도 썰어야죠 지금 마음인 같아서 카이사 쓰고 싶습니다 아 쉔 뽑을거야 쉔 가져가죠 일단 업무대니까 어우 좋아요 자 결바 해야되나 복꽃 일단 뭐 좋으니까 아 결투 아트나 해야겠다 이거 지금 얘로 못할 것 같죠 복권 결투가 싸움꾼 하아 결투 사결투 복권 중개 중요하겠죠 자 팔아 결람 별트록스 일단 가보겠습니다 물을 뽑았으니 자 돌려봐 여기로죠 일단 아트 아트 오 네 좋아요 자 피윽템 하나 넣으면 되겠죠 아 결투 럭스 일단 돈을 좀 모어면석 하겠습니다 아 바이 웨키 잘나오죠 쓰고 싶게 자 일단 이렇게 가두죠 근데 또 삼성 찍힘 또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저기 넣어놓죠 뭐 자 육결투가 얘네가 이성 다 붙으면 육결 쓰겠습니다 칼 하나만 놔주면 되죠 칼 칼 칼 네 절대 안 놔주죠 칼 첸복 이건 첸복 못참죠 칼이야 뭐 하나 나오겠죠 이거는 육결 쓰는게 맞아봐야죠 하겠습니다 아트 삼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트 일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 자 이기겠죠? 이겼죠?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이성을 최대한 찍어준다 생각하면서 돌려주는데 어차피 떠도 살도는 없지만서도 한번 한번 자 이게 또 결투가가 좀 크거든요 일단 육결이니까 자 이렇게 쓰죠 자 일단 닐 아 얘는 좀 이기기 힘들 것 같긴 해요 비의 구강 또 이성이라 아우 역시 피읍이 있긴 해야되죠 피읍이 있었으면 이겼을 것 같긴 해요 자 피읍 자 아트 삼성 볼 겁니다 일단 칠렙 자 아트패 나와줬고요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최대한 좀 탱 되는 거 이거 나쁘지 않죠 남 남도 나쁘지 않겠네 자 팔결도 쓸 수 있죠 자 8랩까지 네 메인 하나 찾겠습니다 자 얘는 피바 아니 저는 자 쟤 쟤 쟤 바꿔줘야되나 일단 이성 찍겠습니다 자 일단 총검이 좋을지 총검이 좋겠죠 자 그리고 탱 해줄만한 거 하나 더 뽑는다 자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자 일단 어 좋아요 아트 어 그렇지만 난 에이스가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다 오케이 후 겨우 있겠죠 자 다음에 8결 넣어주면 된다 자 이 쟤네들이 하나도 안 붙긴 했어요 자 일단 제일 퍼접 같은 쪽을 노려주면서 들어가는 쪽으로 투표 투표 괜히 앞으로 올렸을까요 자 일단 잘 노렸습니다 나는 어차피 AP 딜이기 때문에 잘 노렸죠 이길까요 이길까요 아 지내요 아 요즘 카이사가 너무 좋죠 자 이거는 0 구원이 맞다 앞에 있는 구원법 그쵸 자 다음 턴에 무조건 이겨야됩니다 8결 넣어주고 투표 투표 뒤로 빼고 투표가 뒤에 있었으면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애 자 투표 투표 자 일단 음 뒤로 살짝 빼놓고 자 탱템 뭐 로데 하나 먹고 일단 뒤에서 투캐리 체제 갑니다 자 이건 트페 삼성 나오면 트페 삼성 봐야겠죠 예 일단은 뭐 어그론 잘 뺐습니다 트페 한장 나오면 그냥 트페 삼성 찍어야겠네요 이거 자 녹지만 않으면 돼요 자 이겼죠 이건 이겼습니다 자 아 잘했죠 순방은 했나요 아직 못했죠 어 했죠 어우 좋습니다 순방 트 아 트페 나와야되는데 자 트페 얘네 좀 강하죠 자 일단 이렇게 아 일단 아트를 피했는데 아 아트레 제 진을 피하긴 했죠 네 근데 진을 만나진 않았죠 그냥 피했다고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단 이길 것도 같애요 오? 자를 거 다 잘랐고 자 이러면 3등 했죠 아 좋습니다 트페가 그래도 꽤나 효자 아 꾀효입니다 꾀효 제발 3등 오 3등 했다 오? 됐다 오오 3등 좋습니다 트 나왔죠 자 트3 자 트페 뭐 밤끝 이런걸 올려주면 되겠죠 휴 자 일단은 2등 까지도 노려볼 만한 위치는 됐구요 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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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기로 했으니까 밤끝 넣어주겠습니다 자 탱템 뭐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뭐 먹음 거결 로 안정성 자 마지막에 찍어주겠습니다 아 B3은 좀 심한데 하 B1과 3성은 좀 심했는데요 자 일단 2번 턴 이긴다 생각하고 아 B3 부러운데요 B3과 저의 싸움인데 자 트3이 보여줄 것인가 그래도 그 생존팀이 하나 들어있어서 나쁘지 않다 그쵸? 자 좋아요 일단 슈우 아 B3 아 B3 좀 무서운데요 진3 진3 진3은 안 나올 것 같고 자 쫓아오는 거를 자 이쪽으로 자 일단 하나 컷 하면서 들어가면서 들어간다 생각하면서 자 일단 제 저 친구가 누굴 이기나 저 이기나 한번 봐야겠죠 아 얘 강하긴 하네요 아 이거 클론이라서 제가 진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뭐가 좋을까요 하나라도 더 꺼내서 쓴다 꺼내 쓰는 거 꺼내 먹어요 나쁘지 않죠 자 얘는 이길 거 기함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가져갑니다 클론이라서 제가 진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탱 라인이 그렇게 막 망한 친구들은 아니어가지고 좋지만 나는 밤끝이 있다 자 아우 아깝죠 아 2등인가요 비에고 3성만 아니었으면 자 아무튼 투패 2성 아 투패 3성으로 오늘 2등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